자 그 다음에 자 스몰 시그널 등가 회로를 우리 증폭기 회로에서 사용하려고 그래요 자 증폭기 회로가 두가지 증폭기 회로 제일 간단한 앤모스 카먼 소스 증폭기 시모스 인버터 증폭기 두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 다이오드 커넥션에 딱 해 가지고 이걸 해 봤더니 어 저 다이오드 커넥션이 그죠 게이트하고 드레인을 묶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전류를 딱 쏴 보내는 거죠 전류를 어떻게 썼죠 1 마이크로로 스와프 했다 지금은 아마 여러분 숙제에서는 요걸 0.1 마이크로로 써 라고 되어있을 거에요 숙제 그래서 요 전압을 딱 보면 되죠 그게 스레시홀더 전압으로 삼았다 그래서 앤모스 2x0.5 에서는 0.624 피모스 3x0.7 이렇게 되었다 피모스 채널랭스 모듈레이션이 심해서 애를 미니멈 사이즈의 두배로 늘려 놨어요 그래서 그걸 스파이스로 딱 돌려 봤더니 우리가 저 나중에 보면은 이게 저 작은 데서 할 거에요 그래서 앤모스 2x0.5 에 대해서 게이트 소스 전압이 이건 드레인 소스 전압이 0에서 3 볼트 까지 움직였죠 3 0 그 다음에 여기는 드레인 전류 인데 드레인 전류가 지금 0에서 80 마이크로암페 한가봐 그지 80 마이크로암페 요 게이트 소스 전압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티지가 얼마냐 하면은 아까 스레시홀더 전압 그 0.624 가 그걸 해 가지고 얘가 아마 0.5 볼트 한가봐 그치 얘가 0.4 얘가 0.3 얘가 0.2 얘가 0.1 얘가 0 0인데 약간 떠 있죠 1 마이크로암페는 흐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작을 요기서 시키라고 그래요 요기 요기 시키는데 어디쯤 시키냐 하면은 아마 1.5 볼트 에서 저 동작 점이 구해지게 이 전류가 아마 35 마이크로암페 한가 그 부분일 거에요 여기서 딱 동작을 시키고 싶어 vdd 가 3 볼트 자 피 모스 를 보면은 피 모스 를 딱 보면은 삼바 0.7 자 드레인 소스 전압이 여기는 0 볼트 여기는 마이너스 3 볼트 자 자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티지가 얼마가 어떻게 했냐 하면은 보자 5 여기가 마이너스 0.5 올 거에요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3 이죠 0.3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1 여기 0 이다 그래서 우리가 얘도 한 35 마이크로암페어 정도 1.5 볼트에서 35 마이크로암페어 정도 되면은 이 정도 돼요 이게 아마 대체로 0.45 볼트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티지가 0.45 볼트 정도 될 거에요 약간 전압이 높은 아까 같은 35 마이크로암페어 흘릴라마 그래서 얘는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티가 0.45 볼트 쯤 동작 시키고 나중에 시모스 증폭기 만들 때 그렇게 쓸 거에요 엠모스는 한 0.3 볼트 정도 동작을 시키려고 그래요 VGS 백이 VTH 가 작을 때 전압이 더 지혜 마루가 커져요 그래서 이 그냥 카른 소스 로드 엠모스 그니까 어떤 회로 냐 하면은 2x0.35 에요 0.5 마이크로암페어 엠모스 에요 그래서 여다가 우리가 카른 소스를 딱 35 마이크로암페어 안 갔다 흘리면은 얘 전압이 출력 전압이 1.5 볼트 각에 맞춰 놨어요 정확하게 곡을 이제 곡에 맞게 전류를 준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어떠냐 하면 스몰 시그널이 좀 있고 DC 오버드라이브 올티지가 얘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곡에 맞춰 놨다는 거죠 얼마에 맞춰 놨냐면은 스레시홀더 전압 딱 0.3 에 딱 맞춰 놨어요 그 다음에 고다가 AC 를 조금 인가하죠 얘가 그러니까 VGS DCOP 죠 게이트 소스 전압이 DC 오퍼레이딩 포인트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게인이 얼마 나오느냐 gmro가 되는 거예요 gmro 자기의 r5 그래서 그 gmro 소신호 보면 이렇게 되죠 로드장 닮은 자라 되는데 여기 r5가 너무 크다고 빼버렸네 small r5가 있죠 그래서 요 경우에 전압이 덕은 V5 나누기 v5가 게이트에 붙어있는 소신호 전압이죠 rl 이 홀 작으면은 gmrl 이 되죠 gmrl 어플록시미트리 그래서 얘는 gmr 보다 홀 작죠 그래서 아까 gm은 등가위로 얘기할 때 소신호 등가위로 얘기할 때 square root id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아까 r5 one of gds one of gd죠 얘는 어떻게 된지 하면은 lambda id 분의 1에 비례한다 했어요 그래서 gmr 를 곱해 보면은 로그 그래프로 그리면은 아이디에 대해서 id가 증가할수록 이렇게 감소해요 기울기가 이거 로그 로그니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로그 로그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얘도 로그 얘도 로그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아주 threshold 전압 이 부근에서 sub threshold에 들어가 버리면 얘가 그거되요 어떻게 되더라 lambda 분의 lambda vt 분의 1인가 one of lambda 서멀 볼티지 기울기가 nn 같은게 어디 곱해져 있을 거에요 상수 얘가 최대가 되고 sub threshold 그 다음에는 square root id로 그러니까 id가 작을수록 intrinsic voltage가 커진다 대신 스피드는 떨어지고 전류가 줄어들면 자 그 다음에 로드라인을 보면은 아까 current source 로드 그러니까 두 가지 회로를 보였죠 우리가 두 가지 회로를 보였는데 요즘 볼게요 dc current source 를 단 경우하고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로드 인거죠 로드 vdd vdd 하고 vo 그 로드라인은 어떤 거냐 하면은 여기 여기가 vo 인데 여기에 흐르는 io 하고 vo 를 그린게 로드 라인이 io 하고 vo vo에 상관없이 얘는 그냥 아까 dc 다 idc 여기 얘죠 그죠 그때는 이게 동작점이 어떻게 결정돼요 트랜지스터 특성 하고 보면은 트랜지스터 특성이 이래요 0.3 볼트 트랜지스터 특성이 이래 갔어요 아 여기니까 트랜지스터 특성 에요 1.5 볼트 해서 딱 마주쳤어 그렇게 설계를 했죠 오오 여기 1.5 볼트 근데 내가 여길 조금 증가 시켰다 전류를 약간 증가 시켜봐요 약간 증가 시켜보면은 오오 전기를 약간 증가 시켜보면 그니까 게이트 소스 전압이 조금 증가했어요 조금 조금 증가하면은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출력 전압이 좀 감소했어 그러니까 요게 아까 예를 들자면 VGS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티지 가 VGS 빼기 VTH 가 0.3 볼트 플러스 얘가 뭐 10mm 볼트 그러면 VON은 1.5 볼트에다가 이만큼 감소한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이냐면 GmR5 마이너스 GmR5 에 10mm 볼트 이만큼 감소한거죠 그죠 전류를 감소시키면 대신 전류를 이렇게 조금 감소시켜버리면 저 그렇게 되겠죠 얘를 이렇게 감소시켜버리면 이 전압은 증가하겠죠 그죠 그래서 부요가 증가한다 입력을 증가시키면 부요가 감소하죠 개인이득이 이게 마이너스 잖아요 그래서 볼티지게인은 마이너스 gmR5 다 근데 로드라인이 이걸 좌항으로 바꿔버리면 로드라인이 좌항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좌항으로 바꿔버렸다 그러면 이 특성이 어떠냐면 오 o 이케 i i o o i o i o i o i i i v d v d d 가 되면 전류가 안 흘러 이렇게 되면 전류가 0이 돼 3V 했어요 그 다음에 DC동작점은 R값을 맞춰 놨어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로드라인이에요 로드라인 로드라인이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기에 됐을 때 전압이 요만큼밖에 감소 안 하죠 같은 전류라도 그죠 여기도 요만큼밖에 안되고 전압이 덕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죠 그래서 곧대 전압이 덕은 이 부위는 마이너스 GM RO 알렐 RO가 워낙 크니까 거의 알렐이다 그제 그래서 얘는 아까보다 전압이 덕이 많이 줄어든다 자 그래서 GM RO를 딱 보면은 여기서 0.3일 때 GM RO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이게 한 90 정도 나오는데 여기 약간 많아요 나중에 뒤에서 따져보면 한 54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GM RO가 요 아마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체크해 봐야겠어요 그 다음에 PMOS는 이게 VDS가 마이너스 3에서 이렇게 할 때는 PMOS가 작을 때 0.1V일 거에요 여기가 노란게 이때 이 부분에 1.5V 에서는 얼마간 한 80 정도 나왔죠 이것도 좀 많게 나왔을 거에요 그래서 GM RO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었다 자 카먼 소스 증폭기를 이게 이제 스파이스 넷들 리스트를 해 가지고 카먼 소스 로드 우리가 1.5V로 맞춰 놓고서 전류를 구한 다음에 이걸 op.dcop.op 에서 그 값을 꺼내 가지고 넣었더니 op 딱 해보면 1.5V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입력 전압을 얼마로 넣죠 아까 그 회로 두 개의 회로를 구성했어요 얘는 카먼 소스 로드 여기는 이제 스레시홀더 전압을 만들어냈어 VTH 1μA 흘려 가지고 요 다이오드 커넥션에다가 그래서 VTH 고기다가 여기 입력 전압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 버렸죠 그래서 요 사이다가 요게 요렇게 되면 스레시홀더 전압에 0.3을 다 하는 거죠 왜냐면 고가 스레시홀더 전압이거든 우리가 VTO라 해도 돼요 얘가 VTO야 사실은 VBS가 0이라서 고다가 0.3 5.5MV 곱하기 SIN 1000Hz죠 2.5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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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5밀이볼트를 이렇게 사인웨이브를 가했더니 여기 보니까 아 저 얘가 저 1번이에요 카런 소스 로드 얘는 이만큼 돼 가지고 게인이 54가 나와 버렸어 54 그래서 우리가 gm 을 gm 을 우리가 앞에서 구해놨나 gm 을 해 가지고 보면은 ro 가 281k 가 나오는데 small ro 얘는 r로드는 게인이 7 밖에 안 나온다 여기 빨간거 사인웨이브를 이렇게 5밀이볼트를 넣었는데 얘는 이게 얼마가 됐죠 픽 투 픽이 1784 미리볼트가 냈네 5밀이볼트 인데 되게 많이 나왔네 자 맞나요 아니야 델타 바이를 봐야 되니까 이게 잘못됐다 델타 바이가 54 5420 이네 그러니까 인풋이 픽 투 픽이 10밀이볼트죠 플라스 마이너스 5밀이볼트 니까 근데 얘가 54.26 542 미리볼트가 나와서 볼트지게인이 54.2 54.3 좀 나왔네 카런 소스 로드 그래서 gm ro 가 54 라는 거죠 rl 을 42k 가 달았더니 게인이 마이너스 7 밖에 안 나왔다 근데 gm 을 어떻게 구했나요 gm 구하는 게 있었는데 gm 구하는 걸 안 보였나요 gm 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아까 gm 을 안 구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gm 을 한번 구해 봅시다 common 소스 앰프리파이어 인데 앰프2 앰프2 는 뭐지 s0 이건 다른 건가 봐요 common 소스 앰프1 을 보러 가자 거기서 gm 을 구하는 게 있는가 봅시다 여기 봅시다 여기 있어 i load 1.5 를 하고 그걸 하면 되겠죠 그래서 csm gm 을 csm gm 을 어떻게 구할까요 텍스트 그래 그걸 읽어 봅시다 오 여기다 sp 로 못 바꿨네 그래도 동작은 해요 그래서 여기서 threshold 조금 작아서 여러분 보기가 약간 번거로울 텐데 threshold 를 구하고 그 threshold 를 vtg0 로 카피를 해 왔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 가지고 로드 를 out 에 구했는데 이걸 우리가 1.5 볼트에 쇼터 시켜 놓고 dc op 에 보면 1.5 볼트가 되요 그래서 그거를 해 가지고 ac 전류를 구해 보면 되죠 그래서 그 gm 을 안 구했는데 한번 해 봅시다 vdd 자 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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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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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dc 0 볼트를 하고 고 카런트 모니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ac 10 음 그렇죠 여기다가 dc 0.3 사인웨이브는 뭐 지금 안서니까 지워 버리고 ac 1.0이 중요하죠 op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닷 ac 가 있어야 돼 이제 트랜젠트 이건 없애버립시다 에 그 다음에 여기서 i v id 3 라 그랬는데 v id 3 이렇게 했네 v id 3 v id 3 라 그렇죠 i v id 3 가 있잖아 out1 out2 이건 안했고 그래서 mmos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analysis 를 .op 하고 .ac 두 개를 하겠네 그지 저장을 해서 해 봐요 시뮬레이터 그러면 거기 뭐가 나왔나 보러 갑시다 여기에서 보자 csmgm 에 op 라는게 있죠 op 를 봤더니 뭐 제대로 다 나왔죠 전류가 오우 전류가 35 가 아니고 40 이 흘렀지 40 마이크로암페가 흘렀네 0.3을 했는데 뭐 때문에 40이 흘렀지 35 가 안 흐르고 전류가 조금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전류가 약간 많이 흘려 버렸네 2x0.5 맞는데 전류가 35 보다 조금 더 흘렀어 0.3 요것도 맞는데 오케이 그럼 ac 를 봅시다 전류가 약간 많이 흐른 상태에서 ac를 csmgm ac 이거네 그래서 여기서 봤더니 매그니추드 가 있죠 여기 gm 이에요 gm 그래서 어 오우 요쪽에 작은 값 얘가 gm 이죠 그죠 그래서 이 gm 이 low frequency 1 kHz 에서 207.4 마이크로 시먼스 네 gm 207.4 마이크로 시먼스 였어요 gm 을 여기서 계산을 안 했구나 그래서 그걸 지금 활용을 했어요 오 여기 여기선 그건데 gm 이 여기는 나왔네 gm 을 얘하고 지금 트랜지스터가 틀렸나 vid3 d3 1.5 dc 1.5 1.5 볼트 맞는데 그제 모델이 약간 틀렸나 레벨 55 얘는 192 마이크로 시먼스 인데 우리는 얼마가 나왔죠 207.4 마이크로 시먼스가 나왔다 넷털리스트가 약간 틀렸나 그래서 앞에서 본게 여기 넷털리스트가 약간 틀렸는가 확인해 봅시다 1마이크로암페 2x 아 이거 아닌데 우리가 본게 이거 아니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건 이거다 2x0.5 1마이크로암페 흘린거 맞고 그죠 2x0.5 드레인 장션 이런거 다란거 밖에 없는데 그치 차이가 조금 나네 여기 아마 0.1 마이크로암페 흘리면 어떻게 되나 한번 봐봐요 약간 스레지홀더 전압을 조금 낮췄어요 그렇게 했는거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면 전류가 약간 작을 거에요 자 그러면은 자 csm op 에서 전류가 오 이건 너무 작아져 버렸네 22 마이크로암페 로 됐네 그제 갑자기 그 0.1 차이가 굉장한가봐 도로 바꿔놔야겠다 얘를 0.1로 안하고 1.1 마이크로암페 로 흘리고 그저 게인은 맞게 돼 있고 21 2니 인 VTH0 볼티지 소스 아 요 볼티지 소스 그게 약간 다를지 몰라 요게 VTH0 하고 저게 그래서 0.3 볼드로 했더니 전류가 좀 커졌죠 그래서 요 op 는 전류가 꽤 커졌다 40 마이크로죠 40 마이크로 35 보다 약간 더 커져 버렸네 그제 그래서 gm 도 약간 커졌어 그래서 아까 이 그래프에서 gm 이 207 아까 앞에 거는 192 음 얼마 커졌지 5% 정도 커졌나 7% 정도 커졌죠 큰 차이는 아닌데 어쨌든 고 지금은 여기서 gm 은 뭘 썼냐면 192 마이크로 시먼스를 썼을 거에요 그래서 RO 가 280 이리 라 여러분 컨시스턴트 하게 여러분도 숙제를 해 오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0.1 마이크로암페 를 하라 그래서 스레쉬홀더 전화 배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gm 을 우리가 192 마이크로 시먼스 라 그래요 이 넷들 리스트가 어떻게 작성이 됐냐 하면 은 약간 달라진 점이 이 g0 에다 그냥 붙였을 거에요 보자 어디 갔나 부인 그렇죠 여기다가 지금 약간 달라진 점이 뭐냐 하면 여기다가 vth0 고개도 조금 더 정확해요 그 저 왜냐면 이 g0 에 인이 약간 걸릴 수가 있어서 이 방식은 어쨌든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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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드 볼티지 소스로는 추가하느냐에 따라서 전류가 그렇게 조금 차이가 났어요 35에서 40으로 증가해 버렸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새로 한 요 방식대로 하길 바랍니다 얘가 더 정확해 그러니까 G0를 VTH0로 바꿔 놓고 그 위에다가 요만한 전압을 추가한다는 거죠 그게 더 정확하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실제 그거의 주파수 특성을 보는 거죠 그걸 한번 봅시다 그래서 GM은 요렇게 구했고 여기서 이제 current source 로드를 했더니 CL0, current source 로드를 하면 이 주파수 특성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등가로를 그려보면 여기 GM이 있고요 GM, VI, VGS죠 여기에 small ro가 있죠 small ro 그 다음에 여기 CL0가 있겠죠 small ro, CL0 여기가 VO죠 그래서 VO는 DC계인은 마이너스 GM, R5죠 VI인데 VI는 AC1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1이고 1 플러스 SRO, CL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3dB 주파수는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dB 주파수는 마이너스 3dB 프리퀸시 EQUAL 2π 2π ro cl 이겠죠 그죠 이렇게 된다 CL0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장천캡에 의한 거 그지 장천캡에 잔뜩 붙어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3dB 프리퀸시를 구하면 RO를 알고 있으므로 281K CL0를 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구해봤더니 181, 2MHz가 나와서 CL0가 3.1 뺨도 팔았다 그렇게 나왔다 아마 계산으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1.5V 부여가 1.5V 캐페시던스 그 다음에 42K를 넣었더니 얘가 이제 RO 대신에 42K 병렬이 들어가죠 36.7K가 들어갔다 그래서 얘는 주파수가 1420메가 1.42기가 라서 역시 같은 CL0가 나오더라 그렇게 됐죠